다음은 조수진 의원권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야당 의원 고발 및 조사정보유출 행위에 대해 즉시 해명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여당 눈치보기 형태, 정치유착 형태가 나날이 인계치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2일 김용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조수진 의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에 신고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여당 소속 의원에게 야당 의원에 대한 고발 여부를 확인해 준 것입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여당 의원은 이와 관련한 조사 착수 여부 등을 언론에 다시 한번 흘린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반면 여당 의원의 재산 신고 축소 문제에 따른 고발 접수 여부를 묻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묵묵부담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법과 정의의 원칙을 가장 중시하고 엄격하게 지켜져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 근력화되는 것을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김용민 의원이 조수진 의원의 당선 무효를 운영하면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 되거나 되기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재산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당선 무효형에 취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 서두가 즉시하듯이 각 위반 행위에 따른 당선 무효는 당선 되거나 당선 되기할 목적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례대표 후보자의 재산 신고 누락 등의 행위가 당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성급한 법 해석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기망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즉시 정부를 등에 업은 야당 의원 탄압 행위를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강력 촉구합니다. 2020년 9월 10일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일동 감사합니다.